야자수 만들기 야자수 만들기 야자수 만들기 야자수는 어떻게 만들건지 미리 만든걸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든건데요 원숭이랑 같이 있는 야자수에요 네 이거는 풍선이 하나 둘 셋 네개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풍선이 네개가 들어가요 이 야자수는 좀 어려울거 같긴 한데요 먼저 야자수의 기둥 나무 부분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나무 부분은 위에서 한 5cm만 남기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하나 만들고 두개 만들고 하나 더 세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사이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 세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나무 부분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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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길게 끝까지 불어서 바람을 많이 뽑아줍니다 바람을 좀 많이 뽑아야돼 그리고 이것을 끝과 끝을 요렇게 자 끝과 끝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3분의 1 되는 부분을 이렇게 여기도 3분의 1 되는 부분을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네 그 다음에 이것을 약간 이렇게 구부립니다 밑으로 이렇게 네 그래서 요것을 여기다가 아 나무를 여기다 하는데 이걸 위로다가 약간 방울 하나 올려준 후에 네 요 사이에 쏙 집어넣어서 요렇게 해주시면은 야자수가 되겠습니다 갈색이 왜 없어요 갈색이 네 이렇게 야자수가 됐어요 자 야자수 열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자수 열매는 음 바나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나나 근데 바나나 그럼 바나나를 차라리 만지는게 안나는 자 요정도 흔히 30cm 정도 되는 것을 만들어서 요렇게 묶은 후에 예 단을 이렇게 해서 어 여기다 대고 이렇게 묶어 주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묶어 주십니다 예 다음에 중간을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예 이렇게 대고 이걸로 아 묶어 주십니다 예 원래는 예 예 예 이제 이렇게 된 것을 어 요기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예 예 아주 예쁜 바나나가 예 지금 아주 잘 열렸어요 그죠 예 야자음지 바나나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 뭘 만드느냐 하면은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를 한 마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원숭이 어디 갔냐 원숭이요 네 자 원숭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는 노란색으로 네 요 원숭이를 만들 거예요 네 요 원숭이 만드는 법을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원숭이는 어 자 뒤에서 어 한 10cm 정도를 남긴 후에 예 묶어 주겠습니다 어머니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꺾어가지고 조그만 예 방울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요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약간 좀 크게 약간 좀 크게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또 돌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주 작은 방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잡아당겨서 구부러 예 비틀어 줍니다 또 작은 방울을 하나 만들어서 잡아당겨서 비틀어 줍니다 자 매직 하나만 가지고 와주세요 네 그 다음에 목을 만들고 네 네 이거를 요렇게 구부려가지고 여기다가 감싸주게 합니다 예 이렇게 네 이렇게 어떤 작성 원숭이가 이렇게 된 모습이 되는거죠 그 다음에 몸통을 만들고 또 뒷다리도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예쁜 꼬리가 이렇게 된 모습이 되는거죠 매직으로다가 그림을 어떻게 그린가 보겠습니다 자 내가 더 이쁘게 그렸어 아냐 아냐 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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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 아 아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위에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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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상하다 요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코를 그려주고 요렇게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응 그러면은 원숭이가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있는 이거랑 똑같나 야자수 네 야자수가 이렇게 두개가 있습니다 여기다 펼쳐주셔야 되겠네요 아 야자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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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명했어요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자 어떤게 더 이뻐요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원숭이가 지금 야자수를 먹으려고 지금 네 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네 네 원숭이가 좀 크게 만든거 같네요 조금 작게 만들어도 좋고 네 너무 큰거 같아요 네 미니완송이가 만들면 네 그럼 이거는 이렇게 세워도 이렇게 세워도 이렇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야자수 이 야자수를 집에 집에 장식해 놓으면 이쁠 것 같아요 네 집에 장식으로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아주 아 아 좋